학대받는 아이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폭력,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아동복지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는 비단 신체적 학대뿐만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의심이 된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112로 신고하세요.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강서구청 아동보호팀에서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를 실시하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 및 교육,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아동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 신고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겠죠. 강서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.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더 나은 어른이 되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들의 관심으로 누군가는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. 조금 더 주의를 둘러보세요. 꿈과 희망으로 반짝거리는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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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